다 같이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닮은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욕심부리기보다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계속적으로 주님을 게시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 크리스도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남을 섬길 수 있는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버려내고 피워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 크리스도를 닮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온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고 베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복이 임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저희 모두가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깨워지며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우리의 기도를 깨트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질문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찰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에 친 일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람들 기억하시며 주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하여 주시며 연로하신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강공케 하시미 주님의 새롭게 하시미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로 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을 탄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주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로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마귀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에서 풀려난 타락한 내천사는 기마대 2억 명을 이끌고 있다 라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군대에는 24군단 12만 5천명의 정규군 군사와 또 이와 비슷한 예비군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기마대 2억 명이라고 하는 이 군대 숫자는 당시 로마 군대보다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말하는 로마 군대보다 무려 천배나 큰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타고 있던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말을 타고 있는 2억 명의 사람들은 타락한 내천사들에게 속한 사람들로서 말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 죽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타락한 4명의 천사가 유프라트 강에서 풀려납니다. 이들이 이끌고 있는 2억 명의 기마부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깨달음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예언일까요? 물론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전쟁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타고 있는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통해서 사람의 악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묘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말을 타고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잔인함,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간의 잔인함과 악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 삶의 가치관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온 타락한 천사의 요소들을 발견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1970년 칠레의 대통령 선거에서 소아과 의사 출신인 아엔데가 당선이 됩니다. 당시에 칠레의 많은 어린아이들은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심각하게 여겼던 아엔데는 매일 0.5리터의 분유를 무상으로 배급하겠다라는 공약을 했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자신의 공약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엔데 대통령은 당시 칠레에서 분유와 우유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던 다국적 기업인 넷슬레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넷슬레 본사는 아엔데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엔데 대통령이 분유와 우유를 공짜로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값을 내고 구입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슬레는 아엔데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 넷슬레는 아엔데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 키싱저는 아엔데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개혁 정책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엔데 대통령은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칠레의 자립성을 높이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려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엔데 대통령의 개혁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면 미국의 기업들이 손해를 입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아엔데 대통령의 개혁 정책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인 넷슬레도 같은 입장이었고 그리고 미국의 압력 때문에 넷슬레는 칠레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압력 때문에 미국의 압박 때문에 아엔데 대통령의 개혁 정책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수만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주와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1973년 미국은 칠레 군부의 구태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엔데 대통령을 몰아냈습니다. 아엔데 대통령은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피노체트입니다. 그는 자신을 반대하는 수많은 성직자들, 학생들,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죽였습니다.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을 타고 있는,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자국의 이익,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개입하고 무기를 공급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이들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타고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이들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너무 예언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을 봐야 합니다. 나의 악함과 나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의 태도, 나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유익 때문에 말을 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자가 누구인가 생각하며 고민하며 성찰할 수 있는 은혜,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관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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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